저는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집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그 모든 공간을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진짜 이 집은 잘 될 만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집들이 있고요. 풍수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러니까 이 집이 잘 되는구나 라는 것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항상 재물운이 따르는 집, 잘 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집 안에 둬야 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명심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 싹 정리를 했으니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삶에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옛 성연들의 말씀을 담은 서경을 보게 되면 유천이 강제의 상은 재덕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이 사람에게 복과 흉을 내리는 기준은 오로지 그 사람에게 덕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겁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삶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운이다라고 하는 것을 쫓고 그와 관련된 여러 물건 행동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실상 중요한 것은요. 맨 마지막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풍수적으로 좋은 집, 좋은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또 풍수 인테리어에 따라서 집안을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좋은 공간에 어울리는 그러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사람에게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이고 재물운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싹 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채득하셔서 더 풍족하게 살아가시길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 사람이 살아가는 풍수지리적인 양택이라고 하는 공간, 이곳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경계입니다. 내 집이다 라고 한 이 경계를 지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사방팔방 그리고 이 모든 대기 속에는 좋은 기운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운을 담기 위해서는 그 운의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 운의 그릇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집안의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니까 그런 경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겠지만은 주택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바로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풍수 컨설팅을 다녀간 출장지에서도 경계가 없어서 새롭게 담도 설치하고 대문 위치도 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담장이고 여러분들 운의 크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담장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과 집안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조화로운 기운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풍수 컨설팅을 나가서 그리고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들 설계하시기 이전에 꼭 제가 자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조건 담장은 설치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탁 트인 전원생활을 누리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특별한 담장 없이 그냥 나무 몇 개 심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상 그렇게 주택을 지을 정도의 분들은 대부분 다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거고요. 풍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 양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풍수의 고소인 황제 택경에도 오호해서 지적을 했죠. 집에서는 없어서라 안 될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담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라는 건데 사실 아파트는 집안의 어떤 경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참 모호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옛날에는 발코니가 이 집안의 마당 역할, 그런 중간 역할을 해왔던 거죠. 거의 거의 제가 현장 다니다 보면은 이제는 확장형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의 배치를 통해서 스스로의 공간을 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마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발코니 통창, 거실 통창 옆에다가 화분을 배치하는 등으로 해서 공간의 구분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당연히 대문이겠죠. 이 대문이 없는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대문의 위치를 잡는 것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예전에 한 출장지 중에서도 그분이 정말 700평대의 토지에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저택을 짓는 분이셨습니다. 한참 설계가 진행 중이었는데 딱 대문의 위치만 자문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신청을 하셨었는데요. 그만큼 이 문의 위치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문만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문만 물어본다고 하기에는 사실 그 중요성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문에서부터 모든 그 집의 운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 문방향만 살짝 틀어져도 그 집안의 기운의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사실 정확한 배치에 대한 것은 저를 비롯한 이런 유튜브 영상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쉽게 얻으려 하시면 오히려 삶에 있어서 도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꼭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시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택이든 아파트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집안에 두면 좋을 건 바로 소리입니다. 집안에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시거나 명상음악 혹은 ASMR 교회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항상 잔잔하게 틀어놓으시면은 집안에 좋은 기운의 소리에 그런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파동 자체는 사실 모든 물질의 시작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물질의 기원을 파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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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결국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이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과학적인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게 좋은 향이고 또 좋은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퓨저라든지 이런 향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쓰시는데 소리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많이 신경을 못 쓰십니다. 특히 현장에 나가보게 됐을 때 집안에 어르신분들이 계신 집일수록 여러 정치와 관련된 그런 시끄러운 이야기들 특히 유튜브 상에 그런 것들 많이 틀어놓고 거짓된 정보들 항상 노출되고 그걸 늘 틀어놓으시는데 그런 거 틀어놓으실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 있는 음악들 혹은 종교와 관련된 것들 틀어놓으시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도 좋고 집안에도 좋다라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공간의 집들을 직접 다니다 보면 참 오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가족, 4인 가족이 산다고 해도 누구는 이 집에 와서 너무너무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고 누구는 이 집에 와서 너무너무 마음 고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한 출장지 중에서도 70대 어머님께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연을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온 적이 있는데 아마 할머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자면 다 편하게 지내실 겁니다. 어머님 희생 덕분인 거죠. 이렇듯 한 집안에 설령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라고 해도 그 집안에서 느끼는 기운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서 그 생각이라든지 행복감이 좌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집안에서 둘 수 있는 마음에 대한 부분은 바로 상대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입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하면 남도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땐 누군가든 춥고 외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점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화목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화목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공간 이 좋은 기운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물은 집안에 가득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방법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항상 현관 청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가 집 앞에 현관 아주 깨끗하게 잘 치우고 있는데요. 이 현관 청소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공간, 집도 그렇지만요.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는 눈이 좀 많이 온 편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이든 상가든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가다 보니까 서로 나와서 마당도 쓸고 길에 눈 쌓이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요즘은 어찌 보면 대부분 다 차로 이동하고 또 공동시설에 살다 보니 이렇게 사각지대에는 누구 하나 눈을 치우는 곳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물며 상가마저도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은 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상가를 찾는 사람이라면 쭉 같은 가게가 있다면 당연히 눈을 치운 가게로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눈을 쌓였는데 그 앞에 상가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는 눈이 하나도 치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되고자 하시고 집안에 좋은 눈을 모으고 싶다고 한다면 내 집안에 들어오는 그 길목까지도 신경 쓰고 책임지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집안의 현관 청소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문 앞에도 더럽다고 한다면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하길 기다리기 이전에 그냥 스스로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 놓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온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빛이죠. 여러분 집안에 빛이 쫙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전등이 요즘 참 밝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연 빛은 그것이 다르죠. 보여지는 게 수준이 다르죠. 이런 말이 있죠. 조천이루 차즉 국부라고 했습니다. 천 가지 구석 중에서 한 가지 구석만 빛으로 밝힐 수가 있어도 그것은 곧 국보가 된다. 보통 좋은 인재를 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자연적인 현상, 우리 빛이라는 것이 한 가지 구석을 비춘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이 잘 들어오는 그 남향집만 선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향이건 간에 빛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그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설령 직접적으로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북향이든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밝게 해둘 수 있으니까 너무 향에 신경 쓰지는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해드리는 거고 집안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한번 진짜 재물은 한번 새해에는 한번 싹 끌어모아 봐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한번 집안에 정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 수도 없이 많죠. 주방은 주방, 신발은 신발장, 또 옷장은 옷장, 거실에 있는 널부러져 있는 물건들, 또 책장은 책장, 여러 가지 집안에 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쌓여 있는 게 이제 구석에 짱 박아 놓는 거는 그건 정리가 아니고요. 설령 보이지 않는 찬장, 서랍장이라고 하더라도 보기 좋게 착착착착착 쌓아놓는 거 이것이 바로 재물운이 쌓이는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쭉 널부러져 놓는다 라고 하는 재물운이 쌓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붙어지고 널부러진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 한번 깨끗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 향기죠. 제가 출장 컨설팅 나가가지고 가장 먼저 감각 중에서 느끼는 게 바로 이 향기입니다. 향기, 내 코로 들어오는 그 집안의 그 고유한 향기 그리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그 집안의 고유한 기운을 이 향을 통해서 우리는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집안에 사는 향에 길들여져버리기 때문에 마비가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욱더 향에 유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뒷표정은 항상 주기적으로 착착착착 잘 관리하고 교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뭐 집안에 향을 피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향도 좋고 또 향초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집안에 좋은 향이 나도록 하는 그 정성을 드린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집을 다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향에 신경 쓰시는 분들 치고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 분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향에 신경 안 쓰는 사람 치고 집안 깨끗하게 하시는 분 또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 향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2023년을 꼭 만드시고 재물은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바로 가구 재배치입니다. 이 가구 재배치를 적어놓은 이유는요.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가구 배치를 바꾸는 거는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시라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은 아직 음력으로는 2022년입니다. 그리고 2023년이 바뀌는 그 구정이 지나가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동서남북에 그 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아직 음력인 2022년이기 때문에 대장군 3살 방향이 북쪽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으로 넘어가면 대장군 3살 방향이 북쪽 서쪽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3년에 서쪽이 추가가 됩니다. 이 서쪽이 추가가 된다라는 것은 서쪽에는 그 해에는 중요한 어떤 가구 배치라든지 어떤 중요한 이동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서쪽에 뭔가 배치하셔야 되고 가구를 옮기고자 계획을 하신다라면 지금 남아있는 이 기간에 다 해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내년이 돼버리면 3살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 나쁜 일에 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유용한 정말 정말 유용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무심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집안에 내가 생각지도 않게 건드렸던 물건 생각지도 않게 옮겼던 이 가구 배치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니까요.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가구 배치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잘 사는 집, 잘 되는 집안이 되고 싶고 현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외부, 직장, 지인들과에 대한 그 이해를 넓혀 가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저희에게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체 왜 이렇게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들하고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나의 기준을 통해서만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바라보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들에 있어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불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하나만 봐도 왜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대강은 짐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큰 삶의 변화를 원할 때 어떤 대단한 것을 생각을 하지만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이 누가 그걸 왜 몰라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할 때 100명 중에 90명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진짜로 집안이 잘 되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잘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해만 먼저 된다고 해도 일단 대부분의 지금 당면한 것들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집안이 잘 되고자 한다면은 웃는 얼굴을 집안에 많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유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가족사진인 겁니다. 여러 액자들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풍수 액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지만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죠? 나와 같은 기운을 공유하고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얼굴이 담겨져 있는 그 가족사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의 풍수 액자는 제가 가족사진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공주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겁니다. 이처럼 사진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살아있는 그 가족이 운게 된다? 그거는 정말로 집안의 생기를 불어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운이다라고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첫인상에 있어서 호감을 가질 때 그 호감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바로 웃는 얼굴, 미소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운을 끌어모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집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놀랍게도요. 단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물론 만약에 직장에 갔다가 집에 와서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얼른 밥을 먹거나 늘어져서 TV를 좀 보다가 잠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허둥지둥 일어나서 부랴부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 한 번 얼굴 볼 일도 없을 거고요. 웃는 얼굴은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집안에서 웃는 얼굴을 갖는다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부자들의 특징을 조사한 웰스 리포트만 보더라도 현대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중산층 가정들보다 더 많이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더 많이 웃는 얼굴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진짜 잘 되는 집안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돈도 벌어야겠지만 가족들과 웃는 얼굴로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풍수 지리에 대한 부분도 또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진짜 집안을 잘 되는 집안으로 꾸미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운 바꿀 수 없는 운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 풍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냥 이런저런 흔히 접하는 영상들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집안의 물건들 두는 것들 다 의미가 있고 좋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자연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자연 속에서 우리가 좋은 공간을 찾아가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 개인도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후대에게 그대로 잘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가치를 알고 풍수를 접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풍수라고 하면은 그저 내 마음 편하도록 그냥 내 눈에 보이게 예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에이 풍수 인테리어 뭐 다 의미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집을 찾고 잔다면은 전문가를 찾아서 좋은 입지를 구하고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도 또 공부하시고 자문을 받으면서 그 집에 맞도록 꾸며 나가는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운, 바꿀 수 없는 운이 뭔지를 알면서 그때그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풍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여러분들의 마인드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잘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곳에 에너지를 집중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잘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진짜 잘 되는 집, 집안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끼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그 쉬는 공간을 꼭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 간에 불화가 많고 특히 가족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집일수록 그 집안에서 어떤 쉼의 공간, 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뭐 이 좁아 터진 집에 뭔 공간이 있겠냐라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이 좁아 터진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